안녕하세요. 배우락의 황민욱 기술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 FX570ES 플러스 공학률 계산기 가이드편이 되겠습니다. 이 가이드편에서는 복소수의 계산, 복소수의 절대값 계산, 그리고 복소수를 극자표로, 극자표를 복소수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전기분야에서는 복소수의 계산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FX570ES 플러스의 복소수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우리 계산기 자체에서는 복소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복소수 모드 전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. 우리가 컴플렉스 모드라고 하는데요. 계산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모드키가 있고요. 그 모드키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화면에 총 8가지의 계산 모드가 표현이 되겠습니다. 우선 복소수 계산 모드는 2번이기 때문에 2번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표시창 왼쪽 상단에 컴플렉스 모드라고 해서 복소수 계산이 가능한 모드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. 이 모드로 전환을 하셔야 복소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. 우리가 복소수 키는 ENG의 빨간색 I키를 누르시면 되고요. 그냥 ENG만 누르시면 복소수가 표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계산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복소수의 계산을 하실 때 여러분들 전기 쪽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복소수를 I로 쓰지 않고 J를 표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. 이 J는 우리가 전기 쪽에서 복소수를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계산기에서는 그대로 우리 복소수를 I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 하나 조금 주의해 주셔야 하고요. 또한 한 가지 또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것은 복소수 계산을 하실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4J 이렇게 쓰거나 또는 J4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. 계산하실 경우에는 항상 복소수를 숫자 뒤쪽에 타이핑을 하셔야 계산이 좀 원활하게 되실 수 있으시니까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. 항상 복소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산 모드 자체가 컴플렉스 모드로 전환된 상태 있어야 하고요. 복소수 품에 자체가 우리 직교 자표계 A 플러스 I B I 형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나와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로 2 플러스 6I 가로 닫고 나누기 2I가 되겠습니다. 타이핑 순서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가로 2 플러스 6 그리고 I 대신에 우리 ENG라는 ENG키를 누르면 I가 클릭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가로 닫고 나누기 2 또 I도 ENG 하고는 하시면 우리 계산기에 3 마이너스 I라고 계산이 될 겁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고요. 또 한 가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로 1 마이너스 I에 마이너스 1스승이 되겠고요. 뭐 이건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. 가로 1 마이너스 I 가로 닫고 그리고 마이너스 1승은 뭐 X에 N승 뭐 이런거와 X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는데요. 뭐 우리 키 자체가 마이너스 1승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X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. 마이너스 X승 사용하시면 마이너스 1이 표기가 되고 는 하게 되시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I가 출력이 될 겁니다. 뭐 여러분들 뭐 2분의 1을 이렇게 표시되는 것들을 전환하는 방법들은 알고 계시죠? 우리 SD키를 눌렀을 경우에는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I가 0.5 플러스 0.5 I로 표시된다는 거 또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.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절대값 문제고요. 우리가 350 같은 경우 계열에서는 이 절대값 키가 ABS키로 별도로 있었는데요. 570 ES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ABS키가 하이퍼키 상단에 그래서 시프트키를 누르고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주의해 주셔야 하고요. 그래서 절대값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프트키 누르고 하이퍼에 ABS키를 입력을 해 주시면 절대값이 표시가 됩니다. 그리고 나서 그 안에 1 플러스 I 그리고 는 해 주시면 루트 2라는 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다음은 우리 복소수를 극자표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기본적으로 이 복소수의 전체적인 키는 다 입력을 해 주셔야 하고요. 그래서 루트하고 E 그리고 항상 커서를 이용을 해서 밖으로 나와 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. 플러스 루트 E 그리고 당연히 커서를 이용해서 밖으로 나와 주시고 복소수 I 이 상태까지 다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수식을 극자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프트키를 눌러 주시면 시프트키를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2번 키의 상단에 컴플렉스라는 모드가 있습니다. 그래서 2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화면에 1, 2, 3, 4 라고 하는 전환 모드가 나오게 되어 있죠. 우리가 극자표로 표현하기 원하는 모드는 3번 절대값 R 그리고 각도 세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번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리고 는 해주시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이 각도 4분의 파이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계산기 모드 자체가 라디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분의 1 파이, 4분의 파이로 표시가 되고요. 디그리로 표시가 되었던 분들은 45도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. 그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. 계산기 모드에 따라서 이 각도가 표시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극자표를 복소수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할 거고요. 그래서 극자표, 이것도 표현 자체도 우리 극자표는 다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절대값 2, 그리고 각도는 시프트 키와 누르고 마이너스 키 위에 있습니다. 마이너스 키 위에 있는 각도를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분수로 표현되어 있는 라디안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. 분수, 그리고 상단에는 시프트, 그 다음에 파이, 그리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아래로 내려오시면 4 입력을 하시고 나서 사실 우리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극자표를 표현을 하게 되면 바로 는 하시면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아이를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.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은 전환 모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. 시프트, 그리고 컴플렉스 모드 2를 눌러주시면 아까 전과 동일하게 1, 2, 3, 4 해서 극자표 표시와 복소수 표시가 되어 있죠. 복소수 표시는 4번 하고 는 눌러주시면 화면에서 나오는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아이라고 출력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우리 복소수의 계산 fx570 es 플러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